자, 20년 10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바닥상태 원자 A에서 D의 홀전자수와 원자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. 그리고 A에서 D는 각각 산소, 나트륨, 마그네슘, 알루미늄 중 하나이다. 그랬네요. 자, 일단 원자반지름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, 산소가 여기입니다. 라고 하면 나마알 이렇게 되겠죠. 자, 원자반지름 경향성은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더 친절하게도 뭘 줬어? 홀전자수까지 줬어. 그치? 자, 홀전자수 두 개짜리는 지금 여기에 산소밖에 없죠. 그러니까 D가 산소. 뭐 꼴등 맞네요. 그치? 그 다음에 홀전자수 하나짜리는 나트륨, 알루미늄입니다. 아, 나트륨, 알루미늄. 그치? 나트륨이 제일 크니까. 그 다음 0개짜리 마그네슘 이렇게 잡아주면 A, B, C, D 간단하게 잡았네요. 자,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면 기역 원자번호는 C가 B보다 크다. 알루미늄이 나트륨보다 크다. 당연한 소리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니은. 이온화 에너지는 C가 A보다 크다. 자, 이온화 에너지는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크다.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? 나트륨, 마그네슘, 알루미늄. 그치? 마그네슘 여기면 알루미늄이 여깁니다.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 되겠네요. 그 다음 D급. 네온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B가 D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자, 네온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, 산소는 어때? 전자 받아서 증가하고요. 얘네들은 뭐야? 껍질 날아가면서 감소합니다. NA+, 그 다음에 MGE+, 그 다음에 AL3+. 핵전화 작을수록 증가하는 게 이온 반지름이죠. 자, 그러면 B가 나트륨이고요. B가 나트륨이고, 그 다음에 D가 누구니? 산소네요. 그치? 그러니까 산소가 더 커야겠네요. 자, 그래서 D급은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.